연주의 가사 상하 엔컨트 나올 현장입니다 드디어 컴백이 다가왔습니다 임무요? 무슨 임무가 있죠? 아 MC요 왜 MC를 하시려? 깜짝이야 오늘 스페셜 MC를 윤서와 미연 님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모 끝나고 본 적이 없으니 약 한 3개월 만이네요 윤수와 함께 즐겁게 하면서 좋은 추억 남기고 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구칠즈라고 하더라고요 또 미연님도 그렇고 윤수도 그렇고 오늘 구칠즈로서 좋은 하부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밤이어서 아무래도 뮤비에서 나왔던 착장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착장에서는 아마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워하실 팬분들이 분명 있으시겠죠? 근데 그 밖에도 더 많은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활동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처음 음방으로 보여드리는 저희의 모습과 브랜나라의 색이 빠진 색이 빠졌지만 지금 열심히 칠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약간 하얗죠? 여기가 제가 많이 상해서 여기만 색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마법처럼 이렇게 딱 칠하면 싹 없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재시가 10시 35분인데요 저희가 또 7시부터 준비를 했고 거의 있으면 저희가 부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데 항상 첫 주가 기대되는 게 또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크로노그래프 앨범 많이 지켜봐야겠어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엠카에 왔었던 게 파이브 센스 스페셜 스테이지 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빅톤으로서 엠카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쇼케이스 했을 때도 든 생각인데 아 맞다 빅톤으로서 이렇게 무대를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지라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엠카를 시작으로 아주 멋지게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에서 가장 제 스타일인 모습을 한 멤버는 한세형입니다 사실 제가 말도 안 될 때 먼저 했던 머리이긴 한데 뿌까머리를 하고 고글도 쓰고 장갑도 끼고 머리색도 예쁘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한세형을 픽하겠습니다 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컨셉에 과몰입해서 충실했을 뿐 그걸 알아봐주고 인정해준 수빈이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더 펴졌어요 멋있게 해봐야죠 너무 귀엽네요 이 부분은 편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도 마이크 있을까요? 예 드릴게요 아니 없어요 아 없나요? 네 바풍 처리했습니다 네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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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처럼 온몸에 빠지 빠지게 한 최근 모든 곳에서 네가 보여 맞아 커 보인다 왜 난 베이톤 엠 카운트다운 여기가 바로 여기 프라이로 그래 상세야 여기 바지 티셔츠 좀 넣어다가 안 먹어 아 멋있게 먹었어 네 엠카운트다운 산옥을 마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번에 저 테이크오버 했을 때 해주셨던 PD님이신데 이번에도 해주셨거든요 저희 무대 너무 세트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여러 번 따주시고 이뻐해주셔가지고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엠카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제 눈이 보이지 않겠지만 저 정말 지금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눈물 좀 닦을게요 엠카운트다운 PD님께서 저희 컴백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예 PD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가 좋아하는 뽀닥뽀닥한 치즈 케이크인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응 네 초코시트로 된 치즈 케이크인데 아 너무 맛있네요 모든 시간은 비컨으로 기록해요 크림치즈네 그치 그치 맛있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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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어 내가 하고 왔지 4시 반에 리딩하는 거 알지? 알지 나 넌 믿는다 인자 떨려 두 분이 서로 염무하는 이력으로 이렇게 셋이 연기하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출즈로 대동당 열 두 분과 환상의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로 돌아온 비주얼 그룹이죠 네 빅터넷 컴백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형 왜 이래요? 아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아 진짜 그렇게 할 건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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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치 이제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 또 이렇게 스페셜 MC로 엠컨터다운 했는데요 친한 윤수와 그리고 미연님이 함께 또 도와주셔서 스무스하게 넘어간 거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방송도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감이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윤수가 오늘 MC도 너무 잘했어요 그죠 윤수? 고맙다 네 우리 윤수 덕분에 잘 마무리했었고 윤철이 너무 잘했어요 아니에요 윤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장기범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업 분리하고 있어요 수빈아 라이브 너무 어렵네요 만약에 화면은 이게 살짝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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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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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끝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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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엔딩을 첫 번째로 나오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해서 금방 했는데 저 렌즈를 거울 보고 끄면 안 돼요. 거울 보면 더 못 껴요. 좀 특이한 키우시긴 한데 음악 중심 첫 바퀴를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또 봐주실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크로노그래프 앨범 활동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의 행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은 인기가요. 첫 주 인기가요 거 분량 한옥 하고 또 이따 저녁에 다음 주 거 인기가요 오늘 하루에 다 찍어요. 짧고 굵게 멋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 방금 스트레칭 하다가 깨끗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 최대한 무대 전까지 잘 회복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필요하네요. 하지만 지금 새벽 2시라는 거예요. 안녕. 첫째 주 인기가요 수정 현장입니다. 뷰티 유튜버들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한다던데. 저도 한번 따라해봅니다. 끝나고 또 대변 텐스가 있는데 또 그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제가 포인트예요. 잘 멋지게 됐습니다. K-POP 메이크업 씬의 기강을 잡으러 왔어요. 랩은 덤으로. 오늘 이렇게 카리스복을 입게 되었는데 앨리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예뻐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뭔가 카리스복 느낌이 난다가 아니라 카리스복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써봤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 그냥 들어가면 살면 안 되지. 어? 치즈 스틱 없어. 네 치즈 스틱. 나 안 먹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나 지금 치즈 스틱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치즈 스틱을 시켜봤거든요. 본 사람은 있는데 먹은 사람은 없대요. 무슨 상황일까요? 반드시 잡으면 즉결 처분하겠습니다. 용의자 1번 갓도. 정말 억울하네요. 억울하대요. 2번 강승식.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급급 부인하시는데 지금 1번 용의자 갓도께서 무고하대요. 오늘 밤 무고한 시민 한 명 갓도가 죽었습니다. 마피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치즈 스틱을 가져간 마피아가 누군가. 치즈 스틱 먹어서 힘이 나? 아 그렇지. 치즈 스틱 소화 좀 시켜봐야 돼. 소화 좀 시켜볼까? 두 개밖에 없는 걸 예를 들면 다 먹었다는 얘기야? 엄청 이쁘다. 하나, 둘, 셋. 가봅시다. 첫 주. 우리 이기가요. 잘 가르쳐줬습니다. 아이구가 잘 나가. 우리 느낌 잘 나왔네. 그러니? 응. 좋은 느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재 대렁지다. 내가 잘렸어. 내가 잘렸어. 승희 안 찾았나 봐. 애들 남쪽 지니집을 잘 못 봤어. 들어갈게요. 귀여운 거 뭐 해야 돼? 사망해 사망해. 사망해 사망해. 파이팅 다녀올게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약 1년 만에 컴백인데 인기가요 어땠어요? 어땠냐고요? 고생하십니다. 잠깐만. 찢어졌어요. 인기가요에서 오렌지 마이크 써야 해서 딱히 이유는 없어요. 천재 대렁지. 여러분들. 아 시원하고요. 어 진짜요? 아무것도 저한테 귀엽다고 아는데. 어떤 분들이 난리를 해. 궁금한데요? 저 왔을 때는 아무도 귀엽지 않으셔서. 이상하다. 찜다 뵙겠습니다. 찜다 뵙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이 1주 자 마지막이면서. 막방까지 함께 차후 녹화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뭔가 벌써 이렇게 끝을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기분이 좋은 건. 그다음 주에 팬미팅도 있고. 되게 1년 만에 컴백이고 그랬는데. 엘리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반응도 좋고. 이렇게 안쪽으로 주시니까.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크로노그래프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그러면 저는 이번.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